할머니랑 자는 것도? 엄마가 허락받으려했어요. 그래도 가족이잖아. 잘못도 감싸주는 게 가족 아니야? 어? 부장님! 강 부장님 아직 총각인 거 알아요? 아직도 한골로 오는 여자 맞나? 희망 보육원이요? 김일수란 이름 들어본 적인데? 사진 한 번 봐봐요. 보육원 원장 만나러 갔다 올 거예요. 김팔봉? 우리 회사 주식을 20%나 갖고 있단 말이야? 희망 보육원 출신이래요.